피보나치 수열은 전세계 모든 자연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의 심리로 만들어지는 차트에서도 피보나치의 황금 비율이 절묘하게 맞는 경우가 많아 피보나치 되돌림은 해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기술적 분석의 핵심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피보나치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방법과 실제 매매에 적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피보나치에 대해 어렵게만 느껴졌거나 알고는 있지만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분들도 이 영상을 시청한 뒤에는 정말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보나치 역시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마술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지지와 저항과 같은 프라이스 액션과 결합하여 사용하였을 때 그 신뢰도는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피보나치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차트 왼쪽에 도구모음에서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면 피보나치 대돌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피보나치 대돌림을 선택하여 차트에 클릭 후 드래그하면 피보나치를 그릴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보나치를 우클릭하여 설정으로 이동해 줍니다. 모습에서 0과 0.382, 0.5, 0.618, 1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체크 해제해 줍니다. 아래로 내리면 다른 기능도 변경할 수 있는데 배경에 색상을 진하게 조정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요. 캔들과 함께 차트를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배경은 체크 해제하거나 불토명도를 가장 낮게 낮춰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리버스는 피보나치 숫자의 반전 기능을 보여주는데 피보나치 확장시 필요한 기능이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 넘어가고 라벨에서 피보나치 숫자를 100분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의 위치도 조정이 가능한데요.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피보나치의 숫자가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라인 위에 숫자가 표시되는데 이것도 보기 편하게 미들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 폰트 숫자의 크기도 변경 가능하니 보기 편한 크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선의 두께도 조절할 수 있는데 취향에 맞게 변경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선의 색상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피보나치 되돌림의 세팅은 완료가 되었구요. 차트에 적용하기 전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0.618은 황금 비율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되돌림이 0.5에서 0.618 구간의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황금 영역인 골드존이라고 부르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경우 상승세가 강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골드존만을 기다리는 트레이더들도 많기 때문에 더 강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되돌림은 0.5에서 0.618 구간의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골드존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할 경우 하락세가 강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0.38이 역시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상승세가 강한 상황에서는 되돌림이 0.618 구간까지 나오지 않고 0.38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하락세가 강한 상황에서는 되돌림이 0.618 구간까지 나오지 않고 0.38이 구간의 저항을 받고 그대로 하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피보나치를 활용할 때는 지지저항과 동일하게 교과서처럼 정확히 선에 닿으며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영역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승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추세에서 피보나치를 활용하여 매매를 하려면 가격의 저점을 시작으로 고점을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영상 후반부에 고점과 저점의 반전 지점을 찾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격의 반전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지표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시작점은 1이고 피보나치가 끝나는 지점은 0입니다. 가장 가까운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황금 영역인 0.5와 0.618 구간으로의 되돌림 이후 강한 지지를 받으며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보이는 가장 낮은 저점과 가장 높은 고점을 연결하여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0.38의 지지를 받으며 가격은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0.5와 0.618 황금 영역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에 진입했다고 바로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기보다는 가격이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진입하는게 좋습니다. 피보나치의 지지를 받는 캔들의 모양을 확인해보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며 강한 양봉 캔들이 나오고 다음 캔들에서 앞에 나온 은봉 캔들을 완전히 감싸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해당 캔들에서 롱 포지션 진입해줍니다. 손절라인은 0.618 아래로 설정하고 익절은 손익비 최소 1대1 이상 또는 정고점인 피보나치 0 구간을 기준으로 설정해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에 가까운 수익과 손익비는 4배 이상이 나오는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추세에서는 상승추세하는 반대로 가격의 고점을 시작으로 저점을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피보나치를 연결하는 시작점은 1이고 끝나는 지점은 0입니다. 0.382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면 강한 장대 캔들이 나오면서 0.382의 저항을 뚫고 상승했지만 0.618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으며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0.5에서 0.618 영역은 최고의 황금 비율로 이 골드존만을 기다리는 트레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더 강한 지지 또는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0.618의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캔들에서 손절 라인은 0.618 상단으로 설정하고 익절은 피보나치 0인 전저점으로 설정 후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손익비 2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피보나치를 연결할 고점과 저점의 반전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지표를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표 검색에서 프렉탈을 검색 후 해당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프렉탈은 가격의 반전 구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인데요. 너무 많은 신호로 인해 혼란을 줄 수 있기에 강한 반전 구간만 표시해 줄 수 있도록 설정으로 이동하여 인풋에서 피어리어드의 값을 2에서 5로 변경해 줍니다. 이 프렉탈 지표도 완벽한 신호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차트를 보는 게 숙달될 때까지 사용하기에는 매우 유용하실 겁니다. 프렉탈의 신호를 보고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면 0.5에서 0.618인 골드존까지 대돌림이 나온 이유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렉탈의 신호대로 가까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니 0.618까지의 대돌림이 나온 이유 저항을 받고 가격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승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매매 방법으로 지지와 저항 등 프라이스 액션과 같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임을 알 수 있는데요.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며 돌파된 저항 구간은 그 이후 지지 구간이 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텐데요. 저항 구간이 돌파된 이후 다시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여 추세선을 그려보면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추세선의 지지도 같이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캔들의 모습도 확인해 보면 강색 캔들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블리쉬 인걸핀 캔들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고 피보나치의 되돌림도 확인해 보면 0.5에서 0.618인 황금 영역 내에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구간은 지지와 저항을 보는 사람과 추세선을 보는 사람, 캔들을 보는 사람과 피보나치를 보는 사람 등 중요한 기술적 분석이 모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매수 대기자들의 매수세가 동시에 몰리면서 강한 지지를 받으며 가격은 그대로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손절은 0.618 아래로 설정 후 익절은 앞에서 형성된 저항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1차 목표가에 도달하면 절반은 매도해줍니다. 그 이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차 익절 목표가를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2차 목표가를 잡는 방법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추가해줍니다. 그 이후 21선 아래로 마감된 해당 캔들에서 남은 물량도 전량 익절 처리해주면 됩니다. 초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피보나치 대돌림을 설정하는 방법과 피보나치 대돌림을 활용한 매매법까지 같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피보나치 대돌림을 이해하고 실전 매매에 활용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